헬로 에이디투 요알 안녕하세요 셀렉스입니다 헬로 에이디투 무조건 무조건 여기야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야 톡톡에서 들어본 거 같아 사실 나 이 밴드 알아 야 뭐야? 멋있다 아니 이게 언어가 어렵잖아 가미랑 음악 장르를 들어 맞아 장르 약간 품 힌디어 터키어 어 이거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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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라이클라이 이잖아 위 라이클라이 이잖아 위 라이클라이 이잖아 리듬이 똑같잖아 발리우드아 이거 발리우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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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세레모니 혼자 해야 돼 나 혼자 세레모니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 너 안 할 거잖아 혼자 5 4 3 아니 너 올 거잖아 1 아 못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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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온 거야 못 온 거야 아무래도 저희가 도깨비집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라 딱 템포랑 리듬이 똑같아 또 민지 형이 너무 확신해가지고 이거 무조건이에요 틀릴 수가 없긴 해 세레모니 존에 가 있겠습니다 이랬는데 와 야 뭐야 세레모니 레츠고 야 야 이게 맞아?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내가 말했지 내가 영웅 될 거라고 우리 애틸라 우리 애틸라 야 리듬이 딱 꽤 깨르신 거네 야 딱 맞네 야 뭐야 뭐야 좋았다 수민아 좋았다 좋았다 야 말도 안 돼 비엔남 인도네시아 야 이건 베트남이야 예 베트남 아니야 인도네시아야 아 인도네시아야 여기야 맞아 시티팡이잖아 아 지금 여기 어 인도네시아 아 여기야 무조건 아니야 10 이거는 아 무조건 7 이거는 5 4 3 2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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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태국어랑 비슷해 베트남 진짜? 우선 무조건 여기 있는 이유를 하나 말할게요 저희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노래 하나 불렀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과 굉장히 흡사해요 오 근데 맞아요 그죠?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베트남 친구 있었거든요 베트남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약간 태국어랑 비슷해서 음 제발 역시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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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틀리고 있어 나도 봤어? 이현석 나야 이게 쉽지 않네 진짜 예이 우 내가 봤을 때 세연이만 피해가면 돼 세연이랑 반대로 가는 게 좋아 지금 다 틀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세연이만 피해가면 돼 어? 아 태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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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에이 헌터가 모른다 헌터가 모른다 헌터는 안 들려 아 나 조용히 해봐 어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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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알아가지 에이 맞아 태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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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야 이거 끝까지 마 헌터 끝까지 마 세 하나 4 3 3 2 1 뭐 하는 거야 와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아니 헌터가 틀렸을 수도 있어 헌터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아니 무조건 태국아 야 근데 이현이 내 배트넘을 시접기겠다 와 그러니까 아니 들리긴 했어 태국어가? 다 들렸어요 다 들렸대 아니 내가 이거 봤는데 틱톡에서 네 들어본 거 같아 오 저랑 효연이 같이 찍지 않았어요? 그치 그치 그 입에 속해가지고 아 혜연아 이거 못 들어봤어? 네 못 들어서 거기 있는 거야 예 예 근데 그 노래 맞아? 어 맞아 아 맞네 아 맞네 아 아 이거네 야 태국아 너무 느린데? 에이 여러분 놀아야 돼 놀아야 돼 네 거기 등이 나 기 등이 어디서 지유도 앵잉 I go 네 맞네 맞네 야 야 샘이가 지금 한 번도 안 맞힌 적이 없어 아 아저씨 한 번만 한 번 German vs Dutch 근데 젊은이가 다른 언어가 있나? 미쳐 이거 영어 아니에요?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야 내가 봤어 여기야 10 9 더치가 네덜란드 아니야? 7 바르샤바 6 바르샤바? 바르샤바는 폴란드인데 2 2 1 제발 아 민지 형 민지 형 아 이런 게 어딨어 안 돼 박세윤의 저주 이번엔 내가 맞았어 끝나고 넘어왔는데 인정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야 아니야 세윤이 먼저 들어왔어 아니야 끝나고 갔어 그럼 이거는 조금 불공정하시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정답이 맞으면 세윤 씨 단독으로 세리머니 하세요 좋습니다 봐봐 내가 말했잖아 맞다니까 자 선수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세윤이 귀 빨개졌다 부끄럽대요 부끄럽대요 야 귀가 진짜 빨개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제가 맞췄습니다 여러분 어 어 잘 잘 잘 오 노래 좋다 야 현우야 넌 락 잘하자 어디야 어디야 오 잠만 이탈리아 락이야? 아 이탈리아 노래가 약간 이탈리아 락이야? 9 8 무조건 로미 6 5 4 3 2 1 2 3 영국이 약간 락의 성지잖아요 영국과 약간 이탈리아 교류가 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 이 밴드 알아 진짜? 나 알아 나 들어놓은 적 있어 한 번 불러봐요 진짜로 어어 뭐야 뭐야 으하하하하하 우와 야 락ros아 야 에너지타 와! 더 힘기네! 잘한다! 멋있다! 비트 레전드! 슈퍼샤이! 슈퍼샤이! 그냥 들어보는 노래! 노래 진짜 좋아! 나 진짜 맞추고 싶어! 난 이걸 진짜 모르겠어! 안 가려! 와 근데 비트가 진짜 좋은데? 베트남으로 노래 나오지 않았어? 아까 베트남으로 노래 나왔을까?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기야! 여기야! 비트가 좋았는데 베트남이니까 뭐야 진짜 야는데? 베트남이야? 와 일어나야 돼 1등 못해 뭐야 춤이 있어! 와 뭐야! 와 노래 좋아! 어머! 와! 야 비트가 좋아서 비엔남! 너 좀 멋졌어! 아 나 글렀다 1등 못한다 이제 여기서 예찬이랑 내가 한 문제라도 맞추면 민정은 1등은 절대 못하는 거네 그치 그치 마지막 10점 하자! 재밌게! 그래 재밌게 가야지! 그럼 1등 하는 사람들 뭐 해야 돼? 아니 그러면은 지금 1등이 지금 2명인 거 아니야? 후보가? 그러면 2명이서 각각 다른 팀으로 쓰고 우리가 쓰고 싶은 사람 뒤에 왔어 우리 게임! 우리 게임으로 가 그럼 좋습니다! 어때? 아 그럼 예찬이랑 진식이 형 중에 한 명은 무조건 1등을 못하네? 그치! 그래 빨리 가서 야 근데 예찬이 쪽에 안 가면 예찬이 삐지니까 다 명심해 야 왜 이렇게 조용해? 자 3 2 1 땡! 아 그럼 내가 예찬이를 위해서 아니 아니야! 나 혼자 1등 할 거야 우와 나 혼자 1등 할 거야 야 그럼 우리 다 같이 앉아서 구경해 이 두 개 하는 거 우리 다 뒤에 빠져 있어 과연 1 대 8 누가 이길 것인가? 당연히 내가 이기지 아 여긴데 이거? 형 형 뭐 여기? 아 형 뭐라 생각해? 나 그냥 여기 있으면 오케이 그럼 난 여기 야 예찬아 우승 시켜준다며 바꿔 어? 여기가 우승이야 여기가 우승이야 아니 아니야 가위바위바 가위바위바 진식아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여기가 맞아 여기 이미 끝났어 여러분 내가 이겼습니다 여기가 맞아 봐라 예찬아 안 돼 무조건 오른쪽이긴 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왔네 이겼네 왔네 이겼네 와 우승 야 오른쪽부터 5, 6, 7, 8 디즈아 잘했다 장하다 우리 아들 다행히 우리 대장은 이길 줄 알았어 이길 줄 알았어 저희 왔네 Hello we are Cycle Yeah wow wow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Hello8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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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are you born?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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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